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박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저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일단 큰 도표를 한번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일단 입문을 통해서 일단 기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서를 위한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은 문학을 위한 기초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게요. 우리 함께 준비해서 수능 국어 독서 어휘집이죠? 자 요거는 제가 어휘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 자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건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개념 혹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능과 교육청에 있었던 웬만한 모의고사는 제가 다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휘가 부족하거나 어휘를 몰라서 어디 물어보기 좀 창피하신 분들 알겠죠? 그리고 혹은 독서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문맥적 의미 문제를 좀 많이 틀리시는 분들 알겠죠? 우리가 느낌상으로 가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얘가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학은 똑같이 문학 개념어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어를 총 120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키워드 120가지를 토대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문학 개념어를 정리를 쭉 할 거고요. 단순히 어휘 설명하거나 개념만 설명하지 않고요. 평가원이나 교육청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제가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학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잡는 것도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본 커리큘럼에 있는 문학 개념 자체를 보는 것까지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 화법과 장문은 제가 한 권으로 끝내는 걸로 바꿨고요. 어떻게 해놨냐면 기본적으로 고1, 고2 모의고사를 앞부분에서 배울 건데 고1, 고2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화작을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발취독하면 된다. 혹은 가볍게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작은 비문학으로 된 말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문학으로 된 글쓰기, 비문학으로 된 말학이에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비문학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어떤 유형으로 빈출되고 있는지를 먼저 고1, 고2 지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나왔었던 모의고사 6부 수능을 다 볼 겁니다. 그러면 평가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내고자 하는지 자체를 우리가 같이 학습할 거기 때문에 화작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발취독하거나 빠르게 읽으면 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개념과 어떤 원리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공부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작은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강을 해보시면 뭔가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꼭 화작은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메인커리를 좀 볼 건데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 시리즈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도약했으면 좋겠어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갈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 제가 구성은 자,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에서 우리 함께 시작 시리즈가 있고요. 독서는 문제 없이 지문만 읽는 걸로 연습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야, 한창 이슈가 되는 게 학생들이 문외력이 부족하다. 혹은 글 읽는 게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 읽는 게 무서운 친구들, 글 읽는 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 문장부터 달라, 그리고 전체 문장까지 갈 수 있게 지문 위주로 좀 구성을 해놨어요. 해서 글을 어떻게 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읽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주제별로 정확하게 읽는 것들을 계속 연습시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글 읽는 게 좀 부족하거나 글 읽는 게 약하다고 하시면 이 독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자, 문학은, 자, 최근 문학이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유형을 제가 세분화해서 다 분석해놨습니다. 수능 문학은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객관적 기준을 뽑아내는지 힘 자체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단순히 시험 볼 때 실전에서 이 선택지를 볼 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 선택지를 볼 때 이렇게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최근 트렌드는 행동양식이 먹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먹히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문 자체를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뽑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영역별로 객관적 기준을 뽑아낼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를 수 있게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언어와 매체는 자, 내신용과 수능용을 제가 구분하면서 수업을 좀 했고요. 내신에서 필요한 것과 수능에서 필요한 것들로 구분했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언어와 매체를 단순히 암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암기해야 될 것과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언어와 매체를 암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공부량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수업을 했으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도약을 가면 이게 이제 기출이에요. 그래서 평가원과 교육청의 기출을 재구성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구성했냐면 교육청 좋은 문제들, 그러니까 평가원스럽게 낸 문제들을 제가 출연했어요. 교육청 문제들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본적으로 따라내기 때문에 출제 의도들이 비슷한데요. 평가원처럼 내용이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능은 내용을 깊게 묻기 때문에 평가원이 아닌 시험들은 대부분 겉만 묻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겉만 묻는다고 했을 때 출제 의도를 비슷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가원과 교육청을 섞어서 공부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출제 의도를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알겠죠? 그거를 제가 도약 시즌 1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를 전부 다 도약 시즌 1을 만들어놨는데 시즌 1은 출제 의도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들. 알겠죠? 그래서 시작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바로 실전해서 써먹을 수 있는지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독서 시즌 1, 문학 시즌 1은 교육청과 평가원을 섞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 자체들로 많이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시즌 2는 현재 지금 원고를 만들고 있고 제작 중인데 시즌 2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오답률이 높은 것들. 아시겠죠? 당해년도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오답률이 높은 지문들 위주로 넣어놨고요. 이해가 어려운 지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 극상위권과 최상위권과 상위권 혹은 중위권을 가르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에 관련된 행동들을 좀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력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실력에다가 행동까지 같이 가르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시즌 1, 2로 구성을 해놨고요. 1은 지금 개강해 있고 독서는 완강했고 문학은 곧 완강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2는 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언어와 매체는 도약 한 권으로 해놨고요. 교육청이랑 평가원에 나왔었던 모의고사를 우리가 주제별로 아시겠죠? 단원별로 엮어놨고요.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강좌에서 제 생각에는 개념에 대한 니즈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연구실 서울대 교육학과 대학원생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만들어낸 해설지, 알겠죠? 그 해설지에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설지를 구성해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무리는 추후에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로 할 건데 컨텐츠를 뭐로 할지는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실전대비를 할 수 있게 연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6월과 9월 평가원에 나왔었던 출제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 출제 경향성들을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강의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스페셜 강좌라고 해서 분석하는 힘 자체를 기르는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할 건데 올해 수능, 24년 수능이 많이 어려웠죠? 그러면 24년 수능에 나와 있는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럴 거면 기존에 나왔던 평가원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실제 공부했을 때 어떤 식으로 기출을 분석하면서 출제들이 연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공부예요. 해서 만약에 24년 수능을 봤던 친구들, 재수하는 친구들이거나 앞으로 수능을 봐야 되는데 24년 수능을 풀어봤더니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면 24년 수능 해설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해설을 들은 다음에 제가 그 해설에 맞춰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들이 어떻게 기출됐는지를 엮어서 가는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4년에 나왔었던 6월, 9월과 이 수능을 엮을 거고요. 24년 6월, 9월에 나왔던 시험도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평가원이나 교육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꿔서 내는지를 보는 눈으로 키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6월 평가원 보겠죠. 그러면 6월 평가원 보면 제가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는 빠르게 찍어서 일단 해설 강의를 올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6월 평가원이 어떤 출제 요도가 나왔었는지를 과거 기출하고 다시 엮어서 수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했었던 공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부가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공부를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우리 함께 9월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원 보고 나서 9월 평가원 보고 나서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은 9월 평가원을 분석해서 6월하고 9월을 엮어서 교재를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6월과 9월을 분석을 하면 진짜 필요한 것들 올해 필요한 공부가 뭔지를 찾아서 제가 마지막에 파인할 때 같이 얹어서 수업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연계학습은 이제 곧 있으면 EBS가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EBS 수능특강 우리 함께 EBS 수능완성 됐죠? 그래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과 관련해서 내신처럼 꼼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원고를 작성할 거고요. 그걸 토대로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볍게 보면 자, 다시 독서어휘식 같은 경우는 10년도부터 23년도 평가원 및 수능에 나왔었던 모든 문제 다 넣어놨고요. 교육청은 18년도부터 23년까지 나왔었던 교육청을 다 넣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문학을 수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향성으로 어휘를 보면 되는지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독서 공부할 때 단순히 어휘만 가르치지 않았고요. 요 글, 요 문장들을 볼 땐 요렇게 글을 봐야 돼 라는 식의 접근금까지 압축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문학 개념어 맞춰서 드렸죠? 문학 필수어의 총 정리할 거고요. 문학이 무서운 친구들 베이스가 없다고 느끼는 친구들 됐죠? 그 다음 선택지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를 좀 했고요. 수능문학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큰 틀로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문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은지를 접근할 거고요. 요 강좌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고 어 준비한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화작은 말씀드렸죠? 비문학 독서와 같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작은 공부하실 때 화작만 하시면 안 되고요. 독서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건으로 끝내기 우리 함께 화작에다가 우리 함께 시작 독서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읽는 이론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글을 읽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를 계속 제공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독서에서 본 것과 화작에서 본 것들이 겹칠 겁니다. 내용이 그 겹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개념인데요. 우리 함께 시작 시리즈에서 먼저 독서는 글을 어떻게 읽는지 좋아야 돼요? 를 공부할 겁니다. 그냥 읽는 거 말고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글을 읽는 법을 배워야 글 읽기 능력 자체가 배양이 돼요. 글을 단순히 읽으면서 이해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글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잡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세분화해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없고요. 지문 위주로만 읽는 연습을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기 다실 때는 이 책이 제일 좋고 제가 가르쳐 보니 수강생들이 이 책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끝나고 반복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보면 아, 결국은 이렇게 읽는 연습 자체가 내가 부족했구나를 깨우치고 다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함께 문학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문학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뽑지 않고 지문을 그냥 읽으러 들어가면 지문이 안 읽을 겁니다. 자, 문학이 쉬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가 나열되기 때문에 쉬운 건데 올해 수능처럼 24년 수능처럼 문학이 어려워지면 지문이 안 읽히면 수능 날 당황해서 못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 기준을 뽑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 객관적 기준 뽑는지를 제가 세 가지 문제로 반복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체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언매는 말씀드렸죠? 암기해야 될 것과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먼저 구문을 좀 시켜드릴 거고요. 공부를 할 때는 암기 쪽보다는 원리의 포인트를 맞춰드리고 그 원리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저절로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포인트 자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언매는 좋을 겁니다. 그 다음 언매는 겨울방학 동안 혹은 한두 달 만에 끝내서 개념을 끝내놓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언매는 지속적으로 기본서를 계속 보셔야 돼요. 수능 볼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셔서 저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볼 때 언매는 10회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언어 쪽을 특히. 아셨죠? 그래서 언어 쪽을 10회독을 했기 때문에 기본 개념 자체는 원리를 토대로 암기가 들어가야지 이 원리 없이 단순히 암기만 하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더군다나 24년 수능 자체에서 언매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원리 위주로 공부를 해서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바뀐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언매는 그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리 자체를 담아놓고 암기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시는 걸로 공부하시기를 권하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고1부터 고3 모의고사에 있었던 기본기 문제를 통해서 핵심 원리 자체를 공부할 수 있는 힘 자체로 접근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도약인데 이제 심화 버전이죠? 자, 문학 시즌 1인데 말씀드렸지만 평가원 문제랑 교육청 문제를 혼합시켜 나서요 우리가 시작 시리즈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알겠죠? 바로 느낄 수 있는 출제 의도를 알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을 해서 시작 시리즈에서 배웠었던 내용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공부하시기 딱 좋습니다. 그 다음 시작 시리즈를 공부하지 않으셨다 하시더라도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어떤 기조로 문제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주는 지문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출제 의도 자체를 확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해서 출제 의도를 확인할 수 있거고요. 문제와 우리 함께 시작과 관련된 문학의 심화 편이라고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독서는 일단 문학은 시즌 2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높은 난이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던 거 그리고 문제 푸는 게 힘들었던 거 혹은 문제 풀 때 해결이 안 됐던 지문들 아시겠죠? 오답률 높은 지문들 지문이 어려운 지문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어떤 객관적 접근 방식으로 지문을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심화 버전으로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함께 도약 독서 시즌 1인데요. 이거는 평가하면 교육청 교육청 또 지문이 맞고요. 그 다음 자, 시작에서 배웠었던 내용 자체를 시작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밖에 없는 것들을 읽었을 때 훈련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풀세트로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원리대로 문제가 나오고 어떤 원리대로 지문들이 구성되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작과 관련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봐 도약을 제가 먼저 완강 처리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으로 공부하시다가 문제 푸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면 도약을 같이 가시고요. 시즌 1을 시작에서 배웠었던 내용과 도약 1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혼합해서 가르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어. 도약만 해야겠어. 라고 하면 시작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시즌 1에서 반복해서 가르칠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시작부터 차근차근 오신 분들은 도약을 배울 때 아! 이거를 그래서 배웠구나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수업을 하겠습니다. 됐죠? 해서 이것도 시즌 2도 마찬가지고요. 평가하면 교육청 지문인데 어려웠었던 지문들 아시겠죠? 당해년도 아이들의 등급을 갈랐던 알겠죠? 아이들의 등급을 구분시킬 수 있었던 문제 혹은 지문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요. 어려운 지문들 높은 난이도로 좀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언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어미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석사과정 연구진들 알겠죠? 혹은 박사과정 연구진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핵심 개념을 정리한 해설집을 드릴 거고요. 이 문제는 이 개념이 중요해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설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개념이 부족하면 그 개념 위주로 좀 보시면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말씀드렸지만 24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출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을 하는 강의로 갈 거고요. 단순히 한 문제만 보지 않을 거고 이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평가 문제 기존에 출제되었던 평가 문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흐름상으로 쭉 볼 거예요. 알겠죠? 그 흐름상에서 출제 오도가 조금 조금씩 바뀌는 거 출제 오도가 완전히 똑같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올해 수능에 대한 기본기 자체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시면 되고요. 올해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24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수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3 중에 수능을 풀어봤더니 너무 어려웠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면 아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6월, 9월은 말씀드렸지만 6월과 9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6월 모의고사는 예전에 나왔었던 모의고사 혹은 수능과 어떻게 연결되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반기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 자체를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공부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자 EBS가 나오면 저희가 어찌 됐든 내신틱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원고를 좀 써서 드릴 거고요. 강자도 제가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은 자, 모의고사를 볼 건데 모의고사 컨텐츠는 제가 정해지면 추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6월, 9월을 토대로 수능에 필요한 원리학습인데 이거는 6월, 9월 제가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아, 요런 방향의 문제 요런 방향의 지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파이널을 정리 한번 해보자 해서 총정리하는 방식으로 또 수업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일단 핵심은 커리는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촬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적은 차분하게 차근차근 오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확 뛰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발화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적이 발화할 수 있는 점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선수였고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성적을 급상승할 수 있었던 힘은 제가 잘 알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커리큘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